자네일보다도 지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름이 박지원 아닌가. 노종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 이름도 우리 부모님이 박지원이라고 지어줬다. 엄마선 화린마트 화이팅! 노종면 화이팅! 노종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까지 오셨어? 감사합니다. 정지수 사랑해주세요. YTN 노종면 앵커가 구평에서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종면! 자, 저석보고 가세요. 박지원, 노종면 후보 모시고 왔습니다. 어디 갔냐? 안녕하세요. 노종면 후보입니다. 여기는 재가 후보입니다. 여기는 재가 후보입니다. 나는 또 박의원인 줄 알았구만. 여기는 재가 후보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종면입니다. 1번. 노종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시오. 박지원. 노종면입니다. 노종면. 노종면. 노종면입니다.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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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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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